가인씨 공원님 되시죠? 예 지난번에 라면 끓여서 아 그래 목소리가 긴 것 같습니다 재영님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? 예 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거기? 날씨 좋습니다 요즘 사람 많이 오고요? 예 요즘 뭘 파세요?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? 예 똑같은 거 팔아요 그 저기 뭐야 가격 저기 뭐야 내용물이 변동되는 예예 없어 없어 항상 똑같은 거? 예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 계절이 달라도? 계절이 다르면은 이제 콩 같은 거 팥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파시는 거죠? 예예 그런 거 나오면 다 팔아요 요즘은 무슨 농사 짓이에요? 요새는 농사 못 할 때 이제 이제 볕이 담가서 이제 막 그런 거 모짜리 하고 그런 거지 아 구기자도 심고 어떤 거? 구기자도 심고 파도 심고 그래요 아 구기자 파 예 파를 지금 또 이제 심으시거네 예? 진도파 예예 진도파 이제 금방 며칠 있으면 심길 거요 오 그 가인 씨 아버님이 그 밭에 농사 하시겠네 예 예 1, 2, 3,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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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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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저희 뭐야 그 된장 그 메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런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메주 써놓은 게 있으시니까 간장, 된장, 고추장 담으실 거 아니야 예 그 저 마루에 보니까 그 된장 그 예예예 잘 담아놓으셨더만 보니까 예 당에 안 담았어요 그 메주 그걸로 뭐 간장 담으실 건가요? 예예 간장 담을 거예요 간장은 간장은 날 좋은 날 잡아서 하세요 예예 예 예 저 손님 오셨네 예 손님 왔네요 하하하 끊을게요 아무튼 저 건강하시고 예 문안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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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